이의웅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의웅입니다 별명은 메타웅입니다 17살입니다 양자리입니다 AB형입니다 그냥 차분한 것 같아요 취미는 가사 쓰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쉬어 듣기는 랩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색이요? 분홍색 연한 분홍색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요 좋아하는 연예인 지코 선배님 좋아하는 날씨 화창한데 선선한 날씨 잘하는 요리는 제가 라면을 되게 잘 끓이는데 가지각색대로 잘 끓여요 다양하게 라면을 그냥 끓이면 맛이 없고 스팸 스팸을 넣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늘 다진 걸 넣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게 맛있게 끓여 먹어요 저만의 비법으로 일본 가보고 싶어요 일본 가보고 싶어요 한 달이요? 한 달이요? 한 달이요? 뭐하지? 일단 친구들이랑 좀 놀 것 같고요 가족들이랑도 여행 갈 것 같고 또 저희 멤버들끼리랑 같이 놀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은데? 뭐하지? 여행을 자주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상형이요? 이상형이요? 어 저는 말 잘 통하는 그런 사람? 이상형이요? 일단은 요리사님을 데려가고 싶고요 김병만 선생님을 데려가고 싶고요 그리고 배를 챙겨가고 싶고요 저에게 무인도는 그냥 휴양지 백만 원이요? 백만 원이요? 어 한 20만 원은 아니 아니지 30만 원은 제가 쇼핑하는 데 쓰고 나머지 돈은 그냥 부모님 드릴 거 같아요 백억이 생기면 백억이 생기면 그 다 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불릴 거예요 저는 아이언맨 뿜뿜 저의 가장 자신의 신체부인은? 저의 가장 자신의 신체부인은 눈이랑 귀요 백미터 체격 기록이요? 백미터 체격 기록이요? 6 아니 6.7 몇이었는데 아니 아니 백미터요? 아 백미터 아 제가 50미터인 줄 알았어요 100미터는 안 해도 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50미터는 6.8인가요?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뒤에 5년 뒤에 그냥 엄청 멋있게 데뷔해서 진짜 탑아이돌 그런 칭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요? 지금 드는 생각이요? 되게 그냥 신기해요 많이 이뻐해주세요 고맙습니다